류야, 이러니까 발톱이 걸리지 발톱은 여기 붙어버렸어 어떡해?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떡해? 얼마나 안 깎았으면 될까? 이렇게 괜찮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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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, 귀여워 레이짱 맛있어 맛있어 밖에 무슨 소리야? 너무 이뻐 이게 뭐야 레이짱 이게 뭐야 레이짱 간식 같아 레이 상처 닦을 건데 무슨 레이짱 상처 닦을 건데 안 아픈 거 봐 소리도 안 내 우리 애기 안 아픈 거 봐 레이야 울고 기특해 끝 레이짱 레이짱 끝 레이짱 레이짱 끝 레이짱 레이짱 끝 레이짱 끝 레이짱 끝 레이짱 레이짱 레이짱